지난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기록을 쏟아냈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전세가 그렇습니다. 11월 한 달간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은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전세를 넘어 월세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달 11·19 대책을 내놓고 임대물량 공급에 나섰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전세 정책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서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11·19 대책의 점검격이랄까요? 이런 식의 세부 대책들이 조금씩 공개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따로 세부 계획을 밟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전세형 주택인데, 12월까지 3만 9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여서, 드디어 공공임대도 전세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식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중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공임대 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 전이죠. 나온 11만 4천 호 공급 대책의 일환인데요. 매주마다 정기점검 회의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은 3만 9천 호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공공전세가 1만 8천 호, 신축 매입이 4만 4천 호, 호텔, 비주택 리모델링이 1만 3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입주자 모집 공급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더 빨리 잘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여서, 없던 게 새롭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원래 하고 있던 계획을 다시 확인한 거고,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이 공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호텔을 개조했다 보니까 당연히 방 안에 주방이 없고, 또 원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4인 가구가 살기에는 부적절하다, 1인 가구가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의 피드백이 나왔는데, 이때 국토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 찾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주택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흔히 방 3, 화 2라고 하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이런 주택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여러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정책을 냈다라고 강조를 좀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을 조만간 하게 되잖아요. 모집 기준을 보니까 소득 기준이 없더라고요. 모든 무주택자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소득 기준을 없앤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존에도 매입 임대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LH에서 저도 이걸 지난번 예전 방송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매입 임대를 많이 사서 이제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소득 기준이 있고, 자산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충족하지 않으면 임대를 놓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는 공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비싼 세금으로 구입을 했으면, 만약에 우리라면, 민간인이라면 공실로 비워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LH나 공공회사 하는 게,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공실로 비워둬버리니까 상당히 낭비하는 공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 이게 기준으로 완화시켜서 기존에 있던 공실을 빨리 임대를 놓겠다는 건데, 한편에서 바라보면 기준은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준을 완화해버리게 되면, 그 기준을 만들었을 때에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사회 약자들, 소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준을 없애버리게 되면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는 경쟁이 또 더 치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도 있어서 이게 양날의 칼이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동안 좀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질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좀 셀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이번에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젠가 뚜껑을 열어서, 아까 모델하우스처럼, 물론 이번 대책 발표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주택이 공개롭게도 맞아떨어지게 되어서 많은 한간에 이슈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반응 자체는 깨끗하고 괜찮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시설이 없고요. 약간 옛날 기숙사처럼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방은 이렇게 작은 방이 있어서 깨끗하게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한 25에서 35만 원 정도니까, 가성비는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예고편이잖아요. 예고편이고, 주택 중에서 제일 멋진 주택, 주택이 모델하우스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주택.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주택인데, 인테리어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제대로 된, 잘 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 번 보여주고,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모델하우스 굉장히 좋은데, 입주할 때 되면 하자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3인 가구들,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3, 4인 가구용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필요한데, 있다라고는 하는데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인용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5만 원 정도면, 보통 우리가 지금 원룸이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100에 월 35만 원이면 1인 주택들,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아프잖아요. 3, 4인 가구용 주택이 필요한데, 자꾸 새끼손가락에 대한 약을 자꾸 처방을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1인 주택도 물론 정책을 펴야 되지만, 3, 4인용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면밀하게 양질의 주택을 좀 공급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국토부나 정부에서 면적별로 공급 세대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는지, 이런 세부 공급 계획은 아직 내놓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3인 이상이 거주할 만한, 중형 이상 평수들이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이번에도 3만 9천 원, 1만 8천 원, 공공 전세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곳에 면적 얼마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바라보는 시청자들, 국민들도 좀 공감이 될 텐데, 국민들은 3만 8천 원, 1만 8천 원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공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야, 삼성전자 매출이 몇 조 됐다, 이런 뉴스하고 비슷하게 얘기해,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국민들은 생활에 대한 체험적 공감을 하잖아요. 주변에 내 친구나, 내가 느끼고, 내가 전세난이고, 내가 집을 못 구하는 게 힘든 거지, 3만 8천 원가 어디 공급되지도 못하는 숫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중에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공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다시 부동산 장관급 회의로 돌아가서요. 앞서 새로운 대책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기는 했는데, 조금 새로운 이야기가 그래도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이었어요. 이게 5월, 7월에 나왔던 대책들에서 시작됐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재개발이 후보지에 신청한 곳이 70곳이나 된다고 해요. 꽤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지금 검토 중이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일 것 같거든요.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공공재원 측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성이 좀 있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이걸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한 단지들도 있을 것이고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민간 사업이지만 공공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민간의 힘으로만으로는 또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런 단지들은 우리 공공으로 진행을 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자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아마 신청한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거든요. 조합원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손해보면서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빨리 좀 진행도 되면서 나의 이익도 좀 확보가 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원할 텐데 아마 서울시나 이게 정부 입장은 좀 다를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속도를 빨리 해주는 대신에 조합원의 이익을 좀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암초가 부딪히면서 조합과 민간과 공공의 이런 또 부딪힘 현상이 또 생기면서 생각보다 70곳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막상 마지막까지 입주까지 연결되기에는 여전히 삼넘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좀 첫사비라도 뗄법한 조짐을 보였는데 공공재건축 쪽은 아예 감각 무소식입니다. 이게 뭐 당초에는 강남권에 있는 국가 아파트 단지들이 좀 참여를 하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에 공급 물량 부족해서도 좀 기여를 할 거다 이랬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또 사업이 다르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여러 한 지역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보다 약간 좀 열악한 분들이고 여러 가지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은 그나마 공공재개발이 기존에도 MB 정부 시절에 우리 은평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공공재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재건축은 기반시설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강남처럼 기반시설은 좋고 단지 아파트만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알죠.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 나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다 알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속도 좀 빨리 하자고 우리 이익을 줄이고 지금도 초과 이익 환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줬다면 초과 이익 환수를 배제시켜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다면 의외로 신청 단지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야기 들어보면 인센티브는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속도만 빨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11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트리플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전국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세난으로 시작을 해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모습인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11.19 대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전세 공급 대책들이 꾸준히 다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나오면 분명히 영향은 받을 수는 있는데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단기 대책, 단기 전세 대책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하고 상관이 없는 1인용 주택이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매매, 전세, 월세의 문제는 3인, 4인용 소형 아파트거든요. 이 소형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당장 나올 수가 없고요. 한 3년? 빨라야 3년이고요. 5년 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3년, 5년 후에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효과가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이게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매매 시장만 바라보더라도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에 다시 돌아서 전세와 월세가 강세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또 다시 매매로 돌아서서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라는 분들도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제 사촌동생한테 또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도에 집을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샀는데 기다려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면 또 책임도 못 지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을 제가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서울이 워낙 문제다 보니까 또 경기도로 가게 되고 요즘 지방도도 난리잖아요. 또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자극하게 되고 또 이게 아파트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물론 빌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올라줘야 되겠지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좀 안정이 되어야 될 빌라나 이런 서민 주택용도 요즘 또 투자 수요들이 몰려들면서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데 정부는 자꾸 약간 공허한 메아리. 몇 년 후에 공급될 아파트, 내년에 공급될 1인용 주택만 자꾸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좀 정부의 생각과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